그냥 이렇게 입고? 진짜? 이렇게? 잘 맞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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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잘 안 먹잖아 사기 곱파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비밀이네 이거랑 같이 먹는게 먹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아닌데? 미치이 이것들! 이낙연 나 실드가 있던利, 인털이. 응 그냥 아까 있던 In털이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난 퀴즈요 kein 여행 여러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한퀴즈요 퀴즈요 여행olog엔 다음 여행 여름 иях 한국의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의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코리아인 서울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움 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지?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오케이! 나 수산시장! 아.. 입고싶어요! 아니요? 아.. 입고싶어요! 하지만! 나 남자친구 수시 회 잘 안먹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못먹어요! 그럼요! 우리 이제 여기 파도 있어요! 너무 심심지? 야! 왜 심심치야 심심! 야! 그리고 뭐 먹을 수 있어! 나 남자친구도 잘 안먹어! 나 어떻게 잘 먹어? 맞지? 야! 너 내가 나중에 같이 가! 어디 같이 가? 저 맛있는데! 나 남자친구 맨날 맛있는데 같이 가! 하지만 나 좋아! 그럼 안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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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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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맛! 다음에 고! 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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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육회수시! 아! 육회수시! 좋은... 약식이 맛이 별로야? 네! 아! 이케인! 여기 위달이! 그 스페셜이없? 마지막! 아, 이 최선이 4시? 위치소스! 오지? 인트리예요! 여기! 여기, 빈자! 이곳πε 나중에 사양검사! 림리미! 음! 빈대떡! 림리미? 응! 아 저기 한 번 더 넥픽? 한 국수 저기 있어? 응? 뭐라고? 국도! 있어! 국수는 난 몰라 근데. 국수는 여기에서 안 시켰어. 아마 저기 안된거지. 헬파이프. 쉬지 마이세요. 근데 잠시만요. 빈대떡도 시켰거든요.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먹는거야. 진짜? 이렇게? 아 그 찍어서. 마사스? 진짜? 잘 맞네. 와우! 어때? 괜찮은데? 응. 스시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응.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거. 제가. 네이플릭스 봤어. 응. 진짜. 먹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 근데 간장 찍어 먹어야 되는거 아냐? 응. 이거. 이거 찍어 먹어. 아 진짜? 응. 이렇게? 천천히 해 천천히. 좀 괜찮아? ㅎㅎ 회장님아. 되게. 응. 되게. 대박. 어. 회장님이 똑같네. 아니야? 맞아. 아아. 여기 칼국수가 저걸로 맞는거야 오늘은 네피 아슈마의 무또을 구입할거에요 근데... 못먹을거에요 내 친구는 여기있지 야 나 좋아 아니 너무 맛있어 아...때맥은? 녹두 리아 우리 지금 뭐 먹으러 갔어?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가 뭔지 알아?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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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맛있게 먹어? 고기 고기 없어? 원래 고기 없어 아 진짜? 일단 우리 모두 이렇게 먹고 자 자 네 단 괜찮아 사실 나 살국수 패드나마도 맛있다 소 아 아 뭐지? 왜 울어? 진짜... 진짜... 졸려? 오빠 밥 다 안 먹었어 야 너 2개 먹어 너 오늘 김밥도 먹고 갈고프도 먹고 육회도 먹고 하지만 밥 아직 안 먹었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저거 해도 제거 안 했어 잘 못 안 했어 천천히 천천히 뭐야 뭐야 아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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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하나 봐 이거 뭐 또 파보레친모야 파보레친모야 뭐야 뭐야 뭐라고? 응 맛있어? 응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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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내가 알았지 내가 알았지 내가 알았지 이게 원래 그냥 어떻게 시간을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네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어운은 혜이공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우리 로스 로스 사진 직후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페인 30분 이제 이제 스페인 30분 이제 스페인 30분 스페인 30분 스페인 30분 스페인 30분 스페인 30분